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의 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점이 궁금했어요. 서울 토박입니다. 네. 마음의 고향이 서울 어딘가에... 저는 있죠? 네.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저는 양친이 경북 분이시고 강원 분이세요. 저는 거기에 어떤 마음의 고향이 있느냐? 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네. 저는 그 지역 언어도 몰라요. 부모님도 젊었을 때부터 대도시에 정착을 하시다 보니까 아예 지역어를 버리셨거든요. 많이 멀어지셨군요. 네. 저는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나성인 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내 고향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극히 자신 없어요. 음... 네. 내가 대구 종로에 가서 놀아요. 저 인쇄창 근처에 저 맛있는 고깃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막 동네 사람들을 보면 막 이 동네는 어때서 저랬고 어때서 저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홍소라처럼 뭔가 스몰 토크를 하면서 스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건 내가 전주를 가든 뭐... 대전을 가든 광주를 가든 그렇게 할 거예요. 나한테는 새로우니까. 근데 평생 산 서울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서울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저거 같은 거군요. 63빌딩 전망대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우와 짱! 남산타워 이런 거. 한강 유람선. 그죠. 저는 그죠. 롯데타워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그렇죠. 동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63빌딩을 보고 출근 시간을 가늠하고... 그렇죠. 63빌딩이 노란색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퇴근이군.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하는... 네. 반성을 했습니다. 동네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잠시 후에 더 들어보시죠. 게다가 미국의 대도시는요. 너무 많은 문화들의 집이에요. 각각이요? 네. 신로 인류에게 좋은 공부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했던 동네 외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전 좋아했었는데...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동네 역사 같은 거를 이야기해주는 동네 하나를 테마로 잡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금방 끝났지만... 음... 저는 그래서 이웃집 차시만 봐도 좋았어요. 그분들의 문화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의 문화는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거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죠. 지금도 그게 야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많으니까요. 음... 네. 사람들의 문화적인 시계는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곳은 알기 싫대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2, 3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바보상해. 정정. 정정 이야기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바보상해의 안주제품이 전부 남해산이라고 광고한 내용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고죠. 이걸 정정합니다. 얼마 동안 이 회사하고 같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주차에 최대한 빠르게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제품이 남해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만나는 그 어떤 제품보다 좋은 퀄리티임은 자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인제군에서 온 엄청 맛있는 먹태의 95%가 러시아 친구들임을 발견할 때에 그 박탈감, 그 박탈감만 이겨내시면 먹태는 맛있습니다. 맛있죠. 네.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자면 지난번 광고 말씀드릴 때하고 동일한 이유입니다. 처음에 먹어봤을 때 먹자마자 합격을 외쳤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오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군요. 네. 어, 맛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정정합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안주가 뭐예요? 오징어 놓는 게 장난이 아니었고 음... 네. 저는 주로 오징어류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분이 이상적인데 관리가 그렇게 잘 되기 어렵거든요. 저희 후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캠핑 갈 때 가져가보려고 네. 바리바리 지금 주문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후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보상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세시 네 고향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부촌으로 가요. 근데 지금까지 진짜 LA의 모습이 이런 거다. 이게 로컬 맛집이다 하시면서 이제 무서운 곳, 비리가 넘쳐나는 곳, 한국인이 사는 정교운 곳, 다 돌아봤다면 네. 이제 정말 진짜로 화려한 LA의 모습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관광 갈 곳은 별로 없었잖아요. 관광 가기... 인구로도 뭐 스포츠 보러 가실 수 있죠. 아, 네. 뭐 저기 순두부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을 알기 위해 가는 곳은 우리가 이제 그 LAX 국제공항을 지나면 지나자마자 김포처럼 나오는 동네가 잉글루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부촌으로 갑니다. 네. 실리콘비치입니다. 실리콘비치. 이게 정식 지자체명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좀 유치한데 실리콘밸리에서 따놓은 겁니다. 네. 미국에도 이제 각각 도시에서 스타트업 씬이 부흥할 때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따와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뉴욕은 뉴욕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제 길거리 있잖아요. 뒷골목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엘리라고 부르는데 네. 실리콘 엘리라고 하고 이제 LA는 하면 이제 LA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그 야자수 있는 해변을 따서 실리콘비치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스냅챗 등 이제 여러 IT 기업이나 뉴미디어 기업들이 베니스비치나 산타모니카 같은 LA의 대표적인 해양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실리콘비치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홈리스 쉴터 문제 이야기할 때 반대 시위를 전개하던 한인들 사이에 백인들도 끼워서 함께 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온 분들이 원래는 베니스비치에서 스냅챗을 반대하던 분들인데요. 이게 바로 최근에 실리콘비치의 트렌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한국과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게 뭘까요? 최근에 산타모니카나 베니스비치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IT 기업들은 절대로 커다란 사옥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돈인데? 그냥 원래 있는 건물을 사들여서 자기네들이 쓰기 좋게 개조합니다. 당연히 이런 큰 기업들은 오피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한 블럭 전체를 사버리기도 합니다. 아, 돈 많은 걸 그렇게 쓰는군요. 이런 것들이 단층 건물들과 공원 같은 환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IT 기업 본사들이 스스로 캠퍼스라고 부르는 경우 많죠. 그렇죠. 베니스비치에는 스냅챗이 그렇고 또 산타모니카 쪽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유명한 게임 만든 롤 만든 라이엇게임스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면 대표적인 IT 기업 밀집 지역 판교. 여기 땅 어떻게 차지하려고 박 터지죠? 그렇죠.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캠퍼스는 그냥 큰 건물이에요. 판교에서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라고 불리는 분당구 삼평동 부지. 옛 판교 구청사 부지인데 여기 잡으려고 대한민국의 IT 기업들과 게임 회사들을 박 터지게 싸운 끝에 NC소프트가 8천억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신사업 짓는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 네이버 그린 팩토리 뺨치는 큰 건물을 짓겠죠. 미국의 실리콘 비치하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게 작년 얘기고 조금 빛바랜 게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밀집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향을 막으려고 동네 토박이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IT 기업들이 건물대를 사들이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도 동달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다는 이유입니다.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밀려나지 않느냐는 우려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적 의미잖아요. 네. 여기 이런 IT 기업 다니는 분들은 보통 고연봉입니다. 주변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부응의 명함이 있는 겁니다. 다운타운의 재부응과 실리콘비치를 통한 LA 지역 IT 산업의 부응은 최근까지도 LA의 커다란 경제적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를 막아서려는 나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은 자본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니까 그 폭주를 막아야 되는 것도 결국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거든요. 버는 건 좋은데 자본이 저만큼까지 나가는 거는 좀 막아야겠다. 벵이스비치 저도 자주 갑니다. 그래요?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LA로 광고 찍으러 오는 해외 촬영팀을 도와서 장소도 섭외하고 모델도 섭외하고 이런 알바였습니다. 그렇게 촬영팀이 오면 항상 가는 곳이 벵이스비치였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광량이 다르네요. 그래요? 이게 뭐 촬영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네. 무조건 여기서 지금 다 예쁘게 나옵니다. 푸른 하늘에 끝 안 보이는 백사장 바다. 거리거리마다 힙한 그래피티 있고 세련된 레스토랑 가게들. 그리고 이제 힙한 걸로 치면 세상에서 1등인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어린 친구들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여기에 머슬비치라는 야외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아 그 유명한 그거군요. 맞습니다. 여기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비실비실한 사람 없어요. 진짜 세계대회 나가도 좋을 정도의 몸 좋은 분들이 과시하듯이 운동을 하거든요.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런 머슬비치도 이제 뱅이스비치의 한 파트고. 그럼 머슬비치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또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1992년 영화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국에서 개봉명이 덩크슛. 감독 이승환. 아 아니고. 맞아요. 덩크슛. 미국 개봉명은 White Man Can't Jump. 네.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영화 보신 분들 더러 계실 거예요. 길거리 농구를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 웨슬리 스나잎스하고 비웃음을 사는 White Man이 누구시더라? 우디 헤럴슨. 그렇죠. 이 제목 자체가 White Man은 점프 못한다. 백인이 무슨 농구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게 미국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 영화 중 하나거든요. 이 영화도 베니스비치의 야외 농구 코트에서 찍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머슬비치 근처에 있습니다. 네. 지금 봐도 힙합니다. 이 영화도. 네. LA 놀러 오시면 여긴 보통 한 번씩 들르시거든요. 그런데 베니스비치를 거니실 때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뭘요? 이곳을 터전으로 산 사람들은 조금씩 밀려나고 있구나. 그럴 테죠. 그게 이제 치열한 전쟁터구나. 다만 무튼 한국에서도 바닷가에 좀 놀러가기 좋고 현대화가 많이 되는 동네 가보면 수십 년 살아온 분들 점점 집을 잃고 있죠. 네. 아마 보상금은 턱없이 적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LA 하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이런 생각하신 동네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할리우드. 아 할리우드. 네. 이것도 지역민들이 가보겠죠? 네. 누구나 다 가는 관광지죠. 할리우드 사인에서 인스타그램 찍는 거 말고 진짜 할리우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동네 헐리우드. 네. 이게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충무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서 영화계를 이렇게 일컫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좀 철진한 말. 네. 그렇죠. 충무로가 영화계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저보다 어린 세대가 보면은 춤으로 뭔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군요 할리우드가. 네. 네. 할리우드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옛날처럼 진짜 영화사 물집해 있고 영화 촬영 많이 하고 이런 기능들은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관광코스가 거의 차이니스 디어터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발자국 찍어놓고 손자국 찍어놓고 거기 이제 이병헌 씨랑 안성기 씨도 있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데 보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별들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로에 이제 스타들이 이제 막 기념으로 이제 새겨져 있어요.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인. 네. 이제 뭐 여기를 보통 할리우드로 가게 되지만 사실 진짜 영화 제작은 그 동네를 벗어나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다지 뭐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냥 동네 사람들 사는 곳이네요. 네. 네. 거기 가시면은 저는 좀 가기 귀찮은 게 차이니스 디어터랑 그 앞에 가면은 그 슈퍼히어로 같은 거 분장하신 분들이 이제 돈 받고 사진 찍어주거든요. 아. 네. 그 스파이더맨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호객 행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면 뭐 친구들이든 지인들이든 뭐 누구도 오면은 할리우드는 한 번 가야 되는데 좀 그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근데 홈리스 쉘터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제작사 같은 데가 LA 각지의 산재에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데 주범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헐리우드가 비싸가지고 좀 더 멀리 떨어진 데로 간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렇게 소규모 제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영화든 드라마든 간단합니다. 이제 대유튜브 시대 및 OTT 시대가 열렸으니까. 제가 그걸 상상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은 확실히 그 마이크로 콘텐츠 시장이 심각하게 레드오션이긴 해요. 그 캐파에 비해서. 왜냐하면 언어 사용자가 지구를 탈탈 털어봐야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많이들 나설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조회수 높을 이유 없거든요. 근데 미국 영어 하는 미국인들 생각해보면 그 시장성은 엄청 크겠죠. 엄청나죠. 플랫폼은 진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 생산해야 되니까 제작사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 개 구독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저만 해도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일단 넷플릭스 구독하고 있고 제가 통신사 할인 미국에도 있거든요. 통신사 할인받아서 디즈니 플러스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피콕이라는 이제 MBC 방송국에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피콕 때문에 지금 해외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해외 유저들이 좀 괴롭죠. 아 그래요? 네. 피콕이 미국 내 서비스를 다 흡수해버렸는데 문제는 해외에 서비스할 방법이 안 나온 상태로 피콕에게 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많은 서비스들이 접혔거든요. 지금 과도기. 이게 피콕이 그만큼 세요. 네. 이거 프리미어리그 보려고 저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은 제가 그냥 가입을 해서 이거는 뭐 비디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배송 때문에. 네. 배송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이거 가입하면 무조건 프라임 비디오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최근에 더 보이스라는 작품 봤는데 정말 명작이다 하면서 프라임 비디오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존 오리지널 작품들이 있죠. 네.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보기 벅찬데 무슨 프라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오리지널들도 정말 좋은 작품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고 제가 아주 오랜 프렌즈 빠돌이기 때문에. 그렇죠. HBO Max의 프렌즈 리우니언 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온다면서요. 이제 진짜로. 진짜요? 촬영 끝났어요. 우와. 이게 원래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히트한 콘텐츠 중 하나가 프렌즈거든요. 저는 언젠가부터 프렌즈를 안 보기 시작한 게. 집에서 식구들이 하도 너무 많이 외운다고 놀리니까. 좀 못 외워야지 이러면서 안 보고. 제가 한국에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넷플릭스에서 프렌즈 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프렌즈가 안 나와요 지금. 아 진짜요? 저는. HBO Max가 사갔어요. 저는 거의 넷플릭스에서 거의 프렌즈밖에 안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HBO가 이걸 사가면서 기념으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리우니언도 만들자. 한화짜리의 리우니언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촬영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슬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O Max 가입해야 되나. 이러고 있고. 가입한 거 많네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은 뭐 그냥 쓰고 있어요 제가. 저도 진짜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저 매해 NBA TV 보지. 격투기 주로 많이 해주는 파이 TV에도 상품을 정기구독하는 게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있고. 그러게요. 돈 많이 쓰네요. 제가 지금 세봤는데. 제가 5개를 구독하고 있고 6개, 7개를 고민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HBO Max 봐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꽤 많은 돈은 컨텐츠 서비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제작사들이 LA 근처에 항상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건물을 힙하게 고치고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다 이러면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광고 촬영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주님보다 위에 있다는 광고주님이. 아 그래요? 네. 꼭 덩크슛의 현장인 베니스 비치에서 농구장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화이트맨 캔 점프 그 장면? 네. 그런 장면을 찍고 싶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찍는지 한번 허가를 받아야겠다. 여기를 빌려서 찍어보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찍긴 찍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 세 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베니스 비치의 시정부 그리고 공원의 일부니까 LA 카운티 공원 담당 부서. 그리고 LA의 모든 촬영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필름 LA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허가를 다 받아야 돼서 필름 LA까지 직접 찾아가서 돈을 내고 허가를 받고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복잡하군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제가 뭐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름 LA 체험을 해봤을 땐 정말 편한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일단 원스톱처럼 관계 기관의 허가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걸 설명을 해줘요. 담당자 번호 주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해주고. 시에서도 이게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잘 정리해놨군요. 심지어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장비 빌리는 곳 리스트 쫙 있고 배우 소개받을 수 있는 에이전시 쫙 있고. 관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잘 돼 있다니. 그런데 진짜 여기가 괜히 영화의 도시가 아니구나. 행정적 절차도 참 편리하게 해놨네 라고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북극영호 소장님하고 스웨덴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웨덴이 국가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에이전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음악 산업이 워낙 크니까. 산업이 크면 행정이 끼어들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죠. 할리우드의 화려한 영화들 바로 이면에 이런 행정적 노력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저에겐 참 새삼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이런 건 잘 돼 있네요. 돈만 쓰는 건 잘 돼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시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돌지도 못했어요. 관광고심은 별로 갈 일이 없는 곳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운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피코라는 곳입니다. 피코 로버트슨이라고 써 있는 동네네요. 피코는 주로 히스패닉이 많이 산 동네이기도 하고 네. 한인타운하고 밀접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과 히스패닉에 맞닿아서 돌아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히스패닉이라는 이제 명칭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남미계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 피코라는 지역 위에 그 웨스트올림픽대로라고 있는데 여기만 해도 사람들 많이 한국인들 많이 있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리도 한인타운 중심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에 제가 피코를 자주 간 이유는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가 정말 맛있어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 저도 참 좋아하고 한국에 어렸을 때 살 때 많이 먹었는데 이제 막 기업화된 곳 아니면은 나름대로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은 저마다 맛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 개성 같은 게 다 있는데 맛있는데 맛이 다른 거 되게 신나죠. 네. 길거리 타코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길거리에서 타코를 파는 일은 많은데 정말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LA 시내에 가서 그런 곳을 가면은 맛이 다 다릅니다. 트럭에서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간이 책상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철판이랑 휴대용 번호 딱 깐 다음에 거기서 지글지글 구워서 타코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야외용 바베큐 그릴을 두고 거기에 숯을 깔아서 구워주는 데도 있고 그건 태국이나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떠오르네요. 이게 길거리 타코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고 사실 영세한 규모라서 무슨 전에 얘기 들었던 로이체가 소셜미디어 이용해서 영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냥 밤에 거기 가면 진짜 맛있는 타코가 있다. 아름아름으로 이제 마치 비밀 정보처럼 구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맛있는 길거리 타코 스팟을 아는 사람은 마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너가 모르는 그곳 정말 맛있는데 옛날 옛적에 즐겨찾기 돈 받고 팔듯이 절대 안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길거리 타코집이 있었는데 주변에 안 가르쳐줬거든요. 너무 분비면 먹기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왜 요새 제가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나 맛집 찾아다니는 콘텐츠를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니던 맛집 하나가 그런 콘텐츠에 나왔어요. 유명한 곳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못 가겠네. 저기 이렇게 되면서. 저도 그럴까봐 이런 스팟 안 가르쳐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퀘사디아 먹었는데 곱창을 넣은 퀘사디아. 이거 딱 먹으면서 아 여기 미쳤네. 이제 막 길거리에 앉아서 소스 질질 흘러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로 맛있었냐면 이 정도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데고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맛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인데도. 네.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슬펐는데. 아 수가 없죠. 다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그래가지고 주변에 막 바 피자집, 아이스크림집 이런 데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를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탐문수사를 했어요. 아 네. 니네가 어디 갔는지 아냐. 거기 사장님. 네.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젠 정말 제 마음만에만 남아있는 곳이죠. 근데 이 피코는 거의 한인타운하고 거의 약간 살짝 섞여있는 느낌이네요. 네. 경계가 좀 흐리죠. 네. 멕시코 음식점 위에는 양마니라는 음식점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양마니 괜찮죠. 네. 양마니를 찍으면 하나병원이 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곱창 드시려면. 근데 뭐 한인타운까지 와서 곱창을 드실 일이 있으려면 관광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집하고 한식집하고가 약간 좀 섞여있는 느낌. 맞아요. 위에는 한솥도시락이 크게 보이네요. 네. 이 피코가 상징하는 바는 저는 한인타운의 경제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식당을 비롯한 한인들의 스몰 비즈니스가 정말 많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히스패닉들이 일을 합니다. 서빙부터 주방일, 뭐 그냥 일반적인 점원으로까지 다 일을 하거든요. 한인타운이라고 정말 한인만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타인종한테도 열려있고 손님으로든 직원으로든 다들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테죠. 히스패닉과도 어울려 지내면서 한인타운의 경제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식당 직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사업체, 청소업체,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곳들, 또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습니다. 피코 지역은 이런 히스패닉과 함께하는 한인타운의 경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기 한인타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사짐 센터를 불렀는데 보통 오시면 작업팀의 리더분은 한인분, 밑에 한 3, 4명 정도 히스패닉분들이 오세요.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어우러져 돌아가요. 그분들한테 신라면 주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정말 이렇게 되게 미시적이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계속 교류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50년, 100년 뒤에는 문화가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기 타코 같은 게 특별하지 않은 날도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만의 문화가 섞여가지고 또 독특한 문화가 생성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와, 비냉 타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빔면 소스 타코에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회냉 타코. 아니, 저기 뭐야. 그 야끼소바 빵 있는 것처럼. 아, 그렇죠. 이제 히스패닉분들은 보통 이제 남미나 멕시코 출신이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 축구의 목숨 것입니다. 아, 그렇겠군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는 정도냐면 멕시코가 월드컵에 진출해서 너무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한인타운 경제 흔들린다. 아,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도시 전설이죠. 롯데자이언츠 플레이오프 가면 부산 학생들 수렁수렁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신타이거즈 우승하면 도톤보리강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오상가에는. 그렇죠, 이제 일부 히스패닉분들 다는 아닙니다. 이제 멕시코나 본인 나라나 이겼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 파티를 심하게 하시다가 1투에 나오지 않고 이런 분들 비일비재하거든요. 파티를 심하게 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때는 2018년 한인타운의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겁니다. 은근히 멕시코와 한국이 월드컵에서 몇 번 붙었어요. 네. 98년에도 같은 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98년이었나? 그때 하석주 선수가 퇴장됐던 그 게임이 멕시코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전 태어나서 백테클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많은 한국인들이 그랬죠. 저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도 원래 그 축구에 관심 없다가 98년에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네. 친구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대기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과 한조가 됐던 때였습니다. 네. 게다가 첫 번째 시합이 멕시코 대 한국. LA 한인타운에도 이제 작은 아마 2002년에 유산이 있어요. 그렇죠. 거리 응원을 조금 하거든요. 또 2002년에 코리아타운에서 거리 응원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한국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기억에 이제 한인타운에 작은 공원에 모여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멕시코랑 붙다 보니까 좀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이때 멕시코에게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한인타운의 평화를 위해 다행이 아닐까. 이게 농담 섞인 생각도 했습니다. 뭐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만약이지만 한국이 멕시코에게 오심으로 승리라도 했다. 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좀 서목해진 히스패닉과 한인들 사이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위아더월드가 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별례선 최종 독일전. 그때 한국은 이미 2패를 해서 탈락이 확정됐죠. 네. 멕시코는 조 2위를 노린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해요. 놀랍게도 한국이 독일을 잡아내면서 멕시코가 조 2위를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멕시코분들이 매운 거 좋아나가 했잖아요. 파라 고춧가루 이러면서 독일한테 고춧가루를. 이때 분위기는 진짜 이스패닉과 한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갈등 따위 넘는 지상 낙원. 다 코 안에 막 김치 넣고 막. 이게 그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이 축구 잘하면 안산 등지의 이민자 커뮤니티 막 들썩인단 말이에요. 한국 동네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특히나 그 화해 및 친교의 상징이 됐던 선수들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은행 공부 선수 같은 사람이 잘하고 나면. 네.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분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친해져요. 그 다음부터 히스패닉 친구들은 이걸 잊지 않고 이제 한국이 국제전에서 다른 팀이랑 붙으면 한국을 응원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2018년 잊지 못해 막 이러면서. 네. 그거 헛소리하죠.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저는 뭐 다른 거에서도 봤는데. 이게 LA의 신생 축구팀 LAFC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MLS에서 알고 있는 갤럭시 말고. LAFC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좀 이름을 알린 게 김문환 선수가 팀 역사상 첫 한국 선수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MLS에 진출했던 선수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알려지긴 했는데 저는 여기가 창단 때부터 서포터였어요. LAFC 팬입니다. 나성이는. 창단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나성 축구단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창단이 2014년이네요. 네. 그게 이제 창단이고 실제로 경기에 나선 거는 지금 3시즌째인가 4시즌째일 거예요. 서포터들을 보면 보통 소규모 그룹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한인타운을 기반으로 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약간 한국분들에겐 너무 친숙할 수 있는데. 그 팀과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타이거즈라는 서포터즈 그룹이. 그렇군요. 저도 여기에 1원이었고. 그냥 한국인 서포터즈라는 뜻인가요? 한인타운 서포터즈. 한인 서포터즈라는 뜻인가요? 저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데. 한인 서포터즈라고 부르기에는 한인들하고 히스패닉이 섞여 있어요. 이 그룹에. 동네가 동네라. 네. 한인타운의 서포터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종으로 막는 게 아니고 지역의 서포터다. 그러니까 그 뉴욕 니커보커스는 네덜란드 출신 이민자를 뜻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냥 뉴욕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뉴욕 양키스도 꼭 양키 아닌 사람도 팬하듯이. 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타이거스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의 엠블럼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코리아타운이니까. 코리아타운이니까. 코리아타운에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살든 간에.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는 켈트족이 아닌데 왜 셀틱스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LAFC에는 정말 빛나는 에이스 한 명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벨라라는 선수인데요. 멕시코 선수죠. 네. 멕시코 대표팀 출신이고 이제 완전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아스날에 잠깐 소속돼 있기도 했고. 영국 축구팀이죠. 그리고 스페인 리그에서도 꽤 잘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데 카를로스 벨라가 LAFC의 첫 번째 등록 선수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구단에서 많이 공을 들이고 에이스 노릇을 잘 해주고 있는데. 서포터들 이제 한인, 히스패닉 다 섞여가지고 이제 카를로스 벨라를 응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문환 선수 영입되면서 이제 그 히스패닉 친구들하고 또 김문환 선수를 같이 응원하게 되겠죠. 네. 이제 한인타운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과 히스패닉이 함께 어울려서 멕시코 선수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좀 상징하는 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고향 얘기 재밌네요. 이제 결론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짧기도 하지만 원고를 쓰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그 아실의 역사상 결론내기 가장 어려운. 결론을 딱히 낼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뭐 타코에 뭘 넣으면 맛있다. 옛날에 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동화되려면 노력도 하지 않는다. 한국 땅에 살려면 당연히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매바입니까? 지도 좀 동화되봐. 그 뭐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생각났어요. 추석마다 이제 외국인 노래자랑 꼭 한복 입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절반 좋은 것, 절반 폭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스탠더코메디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류의 풍자에 있어서 확실히 지금 시대 미국의 최강자는 미국인이 아니라 지금 미국인이겠지만 남아공 출신의 트레버 노아죠. 데일리쇼의 진행자. 멋있죠. 트레버 노아의 루틴 중에 유명한 대사 그거 있습니다. 이민자가 그렇게 싫으면 좋은 해법이 있다.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거다. 그러면 미국은 굶어 돼집니다. 액상 과당만 쳐남아요. 사실 그거 한국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요새 혐오 뿌리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백신 안 맞고 사람이 죽는 것도 고까운 사람들인데 기꺼운 사람들인데 외국인 혐오 못하게 하겠어요? 외국인 혐오 엄청 시키죠. 한국은 개항장 때부터 먹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솔푸드 뭐 있죠? 중식 없애요. 혐오하고 싶으면 먹지마 그 사람들의 음식을.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다. 그러면 한국인이 먹을 수 없는 거 겁나 많아요. 그렇죠. 김치는 빨간색이 아니었다니까 원래. 왜? 마라도 사실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못 먹으면 힘들어하실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저 조용목자가 없었잖아요. 아마 갈 곳은 호거집이에요. 아니 그리고 당장 김밥도 못 먹지 않아요? 일단은 김밥이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명태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저한테 이민자이자 외국인 노동자죠. 아직 시민권을 못 닫거든요 제가. 저한테 사실 이런 인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이다라고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 방송 때문에 본인이 아니게 나성의 여권을 봤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내셔널리즘이나 이민자 차별의 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좀 생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문화에 녹아들지 못해. 아니 중요한 건 친해지는 거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커뮤니티에 동화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거 칭찬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면에는 기존의 커뮤니티가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성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외국인 선수가 뭐 불고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아이러브 강남스타일 무리로. 그런 외국인 선수들 인터뷰 보면 정말 별의별 음식을 다 찾아요. 떡튀순 좋아하는 양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아니면 못 찾는 음식들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럼 되물어야죠. 기존에 그 사람을 맞아준 구단과 커뮤니티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그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저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 혹은 미국계 한국인들. 미국 사회의 동화대로가 애를 쓰지 않고 오히려 한인, 한국계 미국인이란 정체성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한글이 써진 스카프 들고 미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발버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의 기저에는 결국 우리는 이 사회의 주류가 되기 힘들고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명함입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다음 알리기 약간 예고편 같은 거지만 스탑 아시안 헤이트 운동에 대해서 백인들이 이거에 동참하는 거에서 되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민권운동을 시작한 커뮤니티 초기의 반응이죠. 주류는 저항에 동조하지 말라. 약간 뭐 니들이 뭘 알아. 평소에는 우리 차별해놓고 갑자기 무슨 우리 도와준 척해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인스타에 올리려고 지금 시위에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LA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좀 재밌게 들어보셨다면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에도 한 번만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이 과연 그들이 본인들의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함에도 그냥 돈 벌려고 있고 본인들의 문화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해 주지 않는 우리 사회 때문에 결국은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를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결론을 내려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잘못된 답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포용력이 넓은 쪽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사회는 가장 큰 패배자이기도 가장 큰 승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공한 이유라고 많이 배우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다양성. 김치는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서양인을 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 같은 거죠.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조이 인마. 타코에 넣어 먹게. 여긴 반찬 유료하냐. 조이 인마. 이런. 나름의 의미가 있던. 결론 잘 붙였어요. 어색하지만 잘 갖다 붙였어요. 나성인 시간이었습니다. 4시간이나 털고 나서야 이제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성인을 제가 원래 방송하라고 불렀던 건 이런 얘기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의도가 따로 있었어요? 네. 본론은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주도는 언제 가세요 그럼? 제주도. 네. 아마 나성의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론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네. 네. 제주도 간동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원고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요. 원고 쓰세요. 아니 근데 비 오는 제주도도 예뻐요. 이것도 제주도 많이 가본 분들이 다들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비 오는 비 오는 거지 뭘. 흙은 빨갑디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돌입니다. 그래요? 길척하던데. 나성인은 배우자님을 속상하게 하며 원고를 써올 거예요. 곧 또 만납시다. 우리가 본론을 못했습니다. 나성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2018년 역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49명이 입국하여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거대한 찬반 갈등이 이때 시작이 되었죠. 이들이 제주도에 몰려온 이유는 일단 예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말레이시아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자 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전쟁의 폭력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관광지밖에 없어요. 참 가고 싶어 갔겠습니다. 특히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이 가까워져 오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여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어요. 그와 동시에 빠르게 온라인에서 반대 여론과 가짜루머 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년 전 이번 주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타임라인별로 살펴받아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뭡니까? 혐오정서, 온라인의 혐오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정서라고 하기에는 반대 여론, 반대 여론이 나중에 약간 혐오 기사와에 가까운 기사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반대 여론이 먼저였어요. 그런 다음에 기사들이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양산한 기사들이 그 뒤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언론인 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기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이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화를 낼 때 많고요. 그렇지만 기잔들 한국사회에 사는 한국 사람 아닌가요? 그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들도 한국 미디어 보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일배도 있고요. 자꾸 누가 강용석 변호사 소식 전합니까? 기자들 중에 가세현 구독자가 전하지. 기자도 다 누렁이 있고 바둑이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엄청나게 잘 대해주느냐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급여가 세지도 않고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제주도의 난민 수용 거부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올라온 청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에 허위 사실과 인종차별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6일 청와대에서 이걸 삭제했습니다. 2018년에 이번 주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난민 반대 청원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이슈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썼는데 그걸 삭제하면 또 삭제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이 다 되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진희들이 하기 싫은 건 지워버리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여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배우 정호성 씨가 이 즈음에 난민 수용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총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요. 이 중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던 언론인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민과의 차이점은 일단 매년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으며 한국의 행정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행정서비스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상 터전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외신에서는 고작 500명의 난민으로 국가 전체에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외신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었는지 한국인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진짜 쪽팔린 일인데. 근데 또 이게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한 사건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한국이 대표적으로 겪는 동아시아의 문제점인 거죠. 소양을 쌓기 전에 너무 돈을 빨리 번 사람들. 그래서 소양 없는 부자가 된 그 티가 팍 난 거죠. 그리고 사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때 첫 걸음을 떼어봤던 겁니다. 이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전 유럽의 상황을 뒤바꿔놓은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레시트라는 결과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마른 르펜 열풍이 불었고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크게 떠올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데믹 때문에 까맣고 있었죠. 중요한 지점인 것이 우리가 평시에는 보수도 정치고 극우도 정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면 방역을 다 망한다. 방역을 다 까먹는다. 사실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두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죠. 그들을 왜 선택했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데믹 시점이 오니까 그들을 선택하지 말자. 당장 됐고 나중에서 얘기할 테니까 제발 이거 선택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경험을 미국인들이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기자 언론들이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가 더 늦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화를 내네 하고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화를 내니까 저쪽에 맞는 기사를 쓰자 하고 달려가서 쓰는 느낌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크게 대두가 됐었던 게 포퓰리즘 극우 세력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국민들 전체한테 언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지워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아무리 편안하게 정착이 된다고 해도 옐로우 저널리즘은 수그러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의 본능을 간지러운 부분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데 써야 되고요. 누구나. 누구나 그래야 되고 누구나 멍청한 것들을 읽는 데 시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멍청한 미디어는 살아남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멍청한 미디어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멍청하게 만들어 놓느냐가 국가와 커뮤니티의 운명을 정합니다. 우리는 판데믹 덕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에 의하면 극우는 방역을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대한세력은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은 2013년의 짧은 소식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추억의 이름이죠.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내일이 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아는 말을 보면 같은 노래, 프리셋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꼭 광범위한 불안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프리셋이 그랬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알랭듬보통의 불안에서 좀 벗겨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법의 지배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뉴스 아카이브가 있어서 좋은 점입니다. 그때 들을 때는 맞는 말인가 보다 했다가 지금 와서 해석이 가능한 소리죠. 사실상 아무 말이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해석을 해보자고요.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법의 지배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관점. 약간 테트리스처럼 그냥 만든 문장이죠. 네. 테트리스 이렇게 하면 금방 죽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 실려 있는데요. 최장집 교수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자유주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뭔 소리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게 뭔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8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는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젊은 논객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약한 지점인데요. 그저 세상을 이증 대 이증의 싸움으로만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은 개인의 수만큼의 입장 차의 싸움입니다. 그게 정치고요. 그리하여 저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지난 2013년이래잖아요. 지난 9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탈락 떨거지의 세력화. 아니 공천탈락이 뭐 부덕의 소치는 아닙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 메시지가 없었어요. 저희만큼 모아놓고 본 데가 없으니까요. 절 믿으세요. 어느 언론사도 저처럼 해서 못해요. 저만큼 보지 않았거든요. 패자부활당. 아니다. 유명상 PD가 제일 잘 아네요. 그렇죠. 성갑이랑. 자. 이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아까 했던 말 좀 뒤집어야겠습니다. 그구여도 칭찬받아도 돼요. 그만도 못합니다. 지금은 보수적 자유주의일까요? 지금도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나 보죠. 이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화상은 금태섭입니다. 누구보다 진보적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당시 같은 시기에 민주당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네. 왼쪽으로 제일 진보적인 말을 왼쪽으로 많이 해서 추진력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난 걸까요? 응.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난 9년을 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 해외 이야기만 했네요. 해외 친척들하고만 놀았습니다. 이번 주에. 네. 나성이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이 남아있고요. 홍 교수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도 혹은 우리가 이번 주에 들으신 주중에 들으신 한국학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한 모습도 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손인상 선생은 우리의 옛날 자화상을 참 잘 보여줍니다. 다음 주가 손인상 선생이군요. 우리가 어쩌다가 아직도 이렇게 답답한가. 그 얘기가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였잖아요. 손인상의 답은 그거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맞들였나봐요. 우리의 웃기는 옛날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인상 선생과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겠고요. 네. 조성주가 왔고 여름이었다. 손잎차를 마시면 좋은. 여름에 한 번에 좀 사놓을까봐요. 저희 광고를 찾다. 네. 손잎차 하시는 분. 여름이 점점 다가오는 한강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기스타 418회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균피디아 우윈새메니터였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 점점 더 더워집니다. 남방구를 제외하면 여러분들도 점점 더 그러실 텐데. 백신을 얼른 찾아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